다음은 캐나다 화폐와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전과 지폐를 화폐로 사용합니다. 니클은 5센트 동전입니다. 다임은 10센트 동전입니다. 쿼터는 25센트 동전입니다. 1달러 동전은 보통 루니라고 하고 아빗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2달러 동전은 보통 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폐입니다. 5달러 지폐는 파란색이며 가장 흔합니다. 10달러 지폐는 보라색입니다. 20달러 지폐는 초록색입니다. 50달러 지폐는 빨간색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달러 지폐는 갈색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화폐를 인쇄합니다. 위조 화폐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부과됩니다. 신권에는 금속 또는 홀로그램 띠, 고스트 이미지 또는 워트마크, 앞뒤판 맞춤번호, 부분 엠보싱 작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물건 구매 시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개인수표, 온라인 결제 방식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라고도 하는 은행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어 구매액을 계좌에서 즉시 차감합니다. 은행카드로 구매액 결제 시 카드 리더기에 핀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먼저 신용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총액을 갚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거래 확인을 위해 서명을 해야 하거나 새로 발급된 카드인 경우에는 핀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시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핀을 보호하십시오. 은행에서 발급한 개인수표는 캐나다 내 대부분 업소에서 결제 방식으로 흔히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나 수리비 등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3개로 전신 송금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신 송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민간 회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신 송금 비용은 다양함으로 두루 알아보시면서 가격을 비교하십시오. 대부분 은행은 해당 은행 웹사이트에 일종의 온라인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편리한 결제 방식입니다. 인터넷 쇼핑 시 결제 방식은 대개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 주의하십시오. 합법적인 웹사이트에서는 고객의 은행카드 또는 신용카드, PIN, SIN,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는 대개 사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RCMP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BCG에서 구매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